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7시간 E뉴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어제 수산시장은 슬픈 특수를 맞았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어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미리 수산물을 사두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고등어, 마금마리, 전복, 50개 등 수산물을 잔뜩 사러 온 손님도 있었고요. 수십만 원어치 생선을 사서 택배로 붙이는 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수산물 사재기, 온라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해산물 판매량이 전주와 대비해서 61% 증가했습니다. 다시마와 김, 해조류는 각각 97%, 95%나 늘었는데요. 다만 상인들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방류 직전 반짝 늘어난 소비 이후에 발길이 뚝 끊길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